이렇게 바람이 있어서 천천히 들어가고. 에스탈리스트 뭐 하니? 에스탈리스트 움직여. 여분이 좀 바닷바람이 푸실 수도 있겠다. 하나, 둘, 셋. 뒷배경 진짜. 하늘도 날씨도 좋다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옆에, 옆에 이렇게. 아, 좋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쉽지 않은 포즈인데. 동양이세요. 엄마만 찍어? 어? 엄마만 찍어? 일단 엄마만 찍어, 엄마. 근데 아까 산소에 보니까. 아버지 사진만 없는 것처럼 보여서. 초점에 보여서? 응. 엄마 것도 뭐. 엄마 사진도. 많이 없지. 어머니 인생샷을 한 번. 저 사실 아버님은 생전에 못 뵀기 때문에 흑백사진밖에 못 봤었으니까. 생각날 때 찍어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이비 덩쿨 어때? 아이비 덩쿨. 나도 찍을래. 나도 찍을래. 할머니만 찍어지니까. 어, 자기 기다려, 기다려. 작은 엄지공주처럼. 자, 어머니 갈게요. 하나, 둘, 셋. 쳐봐. 예쁘다, 아름답다. 하나, 둘, 셋. 귀엽게 나오셨어요. 어머니, 저기. 저쪽이. 어, 조심해. 약간. 아이고. 부들 신으셔서. 이 정도. 조심, 조심. 이 정도. 여기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어머니, 저기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왜? 위에서 좀 찍으면. 이제 여기서. 그만해. 알겠어. 차로 일단 이동을 할게요. 차로 이동을 해보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머니, 사진 많이 찍으셔야죠. 제가. 더 멋진 장소로 제가. 아이고, 그만 찍고 싶은데, 나로. 어머님 지치셨어요? 어머니, 여수까지 왔는데. 여수에. 그만 찍어, 이제. 엄마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이 에미를 그냥 어디로 오천지를 해. 여수 앞 바다를 다 보고 다니면서. 무슨 사진을 찍은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가시면 또 마음이 또 바뀔 거예요. 딱 보시면. 아, 엄마가 쉬고 싶어. 어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힘드신 것 같은데. 많이 찍은 것 같은데. 너네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